우리 주변의 색다른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 이웃집 차이스입니다. 홍석천씨 사회로시국 오늘도 알베르트씨 나오셨어요. 알베르트가 확실히 아이 아빠가 되더니 말하는 연륜이나 이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맨날 웃어요. 빨리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잘 웃고 너무 완전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와이프가 집에 와이프가 나가서 돈 벌고 저는 집에 있고 싶어요. 이웃 차이스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이세 태어날 날만을 기다리는 예비아빠라고 하는데요. 네 모셔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비 아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안녕? my name is brian. i'm from canada. i came to korea in 2010. and i met beautiful je-yeon at an art gallery. just like a romantic movie. it was amazing... you should've been there.. it's amazing. and then we lived in canada for a little while, then we came back and now we're having a baby. That's our story. 어머, 완전 이야기꾼. 안녕하세요. 저는 굉장히 활기찬 불안의 와이프인 조금 활기찬 성지은입니다.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콧날 선 이게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정체가 뭔지 뭐하시는 분인지 궁금해요. I started working in TV when I was 15 years old on a kids game show. Here I do private English teaching and also do some part-time jobs, TV jobs. Brian Howe 저하고는 대전 시립 미술관에서 만났는데요. 너무 아름다웠어. 미얀들 있으시네요. 저는 거기에 제 여동생이랑 같이 갔어요. 주위에 외국인 한 명이 계속 따라오르는 거 혼자서. 머리 노란색이고. 노란색이었어요? 여기 노란색. 눈은 파란색이고, 녹색깔 티셔츠 입고, 빨간색 스위치를 신고해서. 굉장히 컬러풍 사람이 왔구나. Her beautiful smile. Absolutely. I am silly man. So I need a girl that smiles very big and laughs. Look at that smile. 내 괜히 울어봤어? No, don't hide. 언니 왜 울어봤어? 괜히 울어봤어? I don't know.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부부가 잘 되는 거예요. 100% 100% 너무 좋다. 여기 또 다이어트. 사랑에 빠지신 그런 거 바로, 또 티가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랑은 사랑이고, 또 결혼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캐나다 남자인 브라이언 씨의 한국 정착기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함께 오시죠. 브라이언보다 먼저 눈을 뜬 지은 씨. 일어나자마자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엄마는 집에 밥 먹으러 와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브라이언은 못 일어나고요. 저 혼자 갑니다. 지은 씨는 매일 이렇게 부모님 댁에 아침을 먹으러 간다네요. 브라이언은 아침밥보다 잠이 더 맛있나 봐요. 네. 덩어리 몇 시에 나왔냐. 양상. 한 열 시? 아치만 아니면 일어나는 열 시야? 근데 열 시는 안 남기려고 해 웬만하면. 스스로 깨? 스스로 깨면은 열두 시야. 알람 맞춰놓고 나야도. 그럼 일을 언제 한다냐. 그때로 언제 모를 하고. 연시로 그래. 근데 일찍 일어나. 4위 점수가 좀 내려간 것 같죠? 브라이언, 얼른 일어나야 되겠어요. 아유, 이제야 눈을 떴네요. 브라이언, 이렇게 늦게 일어나서 아침도 못 먹고 어떡해요. 그래서, 처가에 가면 항상 거하게 먹을 수 있건만. 혼자서 이보다 더 조촐할 수 없습니다. 밤마다 일하느라 항상 늦게 잔다는 브라이언. 아직도 잠이 덜 깬 것 같죠? 근데 이것밖에 안 먹어요? 6년 전 처음 만난 브라이언 부부. 결혼 후 쭉 캐나다에서 살다가 올해 5월 다시 한국에 정착했는데요. 반년 뒤엔 아기도 태어날 예정입니다. 그때 제가 만났을 때가 20대 후반이라서 아무래도 결혼 압박도 있고 직업도, 문제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브라이언만 만나면 그냥 다 닿아있는 느낌인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만나면 브라이언이 약간 바다 같은 느낌이고 다 수영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인어공주 같은 느낌? 그래서 브라이언이한테 너는 바다고 인어공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무슨 거리 공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이나선 어딜 가는 걸까요? 이거 카메라 삼각대인데? 게다가 이건 또 웬 우산이에요? 아, 조명에 쓰는 거였군요. 순식간에 뚝딱, 촬영 스튜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진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이걸 촬영하려고요? 아, 저기다 초청을? 아, 대단합니다. 시나리오 작업부터 촬영, 출연까지 전부 혼자 해낸다는 브라이언. 분장도 혼자 잘하네요. 예뻐. 의상까지 갖춰 입으니까 이제 MC 분위기가 나는데요.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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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아,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였군요. 드디어 나홀로 방송이 시작됩니다. Oh, hey! My name is Brian and welcome to Brian's World Korea! Magic, magic, magic frame! And he asked Santa, Santa, I'm so hungry! Many, many memories of watching kids TV when I was young. So I want to, I want children to have the same memories of me, hopefully, when they grow up. I want to be positive and exciting and just something fun for children to watch. 오늘도 브라이언은 어김없이 비몽사몽인데요. Together. Ago. 그럼 그렇지. 도로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They are waiting. 이거 어째요. 엄마와 아들이 신랑이 하는 것 같죠? 매사 빠릿빠릿한 지은 씨와는 달리 느릿, 느릿. 세상에, 이보다 더 태평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야 되잖아. 처음에는 길거리에서도 춤을 추고 하니까 창피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피해다녔어요 나는. 그리고 거리에서 둘이서 입맞춤을 하면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막 노를 내가 가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아요. 세 사람이 향한 곳은 바로 장인어른의 주말농장입니다. 아 이걸 어째요. 4위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다시 한 번 도전. 브라이언 장인어른이 지켜보고 있어요. 성공입니다. 어 그거 땡감인데요. 뭐 마음만 잘 통하면 되죠. 도라이 세기에. 평소엔 장난기가 넘치지만 이럴 땐 또 사위노를 톡톡히 합니다. 어떻게 묶어? 괜찮아? 오 와우. 데블. 아 브라이언. 도깨비? 브라이언 코. 오 코. 코. 브라이언. That is totally 브라이언. 코. 정말 똑 닮았네요. 이번엔 그동안 숙성시킨 단감을 판매하러 갑니다. 근데 브라이언 한국말도 서툰데 잘 팔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깜입니다. 오 천 원. 두 번 만 원. 오 천 원. 오 천 원. 오 천 원. 샘플? 반응이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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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반응이 어째 영 별로네요. 샘플? 브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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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에서 못 먹고 살겠어. 이걸 어째요? 젊어서니까 열심히 해야죠. 젊어서니까 열심히 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죠. 욕심이 넘었는데. 먹는 게 남는 거야. 아유. 아니야 그만먹어. 먹는 건 안 먹어야죠. 밥ué. 안뇽이 snaps Xinca 가서 손 써. 마시나 보십시오. 역시 백전 노장의 연륜이 느껴지죠. 오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장인어른 존경합니다. 과연은 아주 신이 났네요 신이. 밤 늦게까지 분주한 두 사람. 한국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브라이언의 방송에 자막을 넣어서 인터넷에 올린다네요. 수입은 아직은 지금 초반이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불안의 경력 때문에 그러고 호스트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쭉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브라이언은 유쾌한 성격과 TV의 끼를 살려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약해 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방송 출연 대신 사무 업무에만 매달리느라 회의도 많이 느꼈다는데요. 못다 이룬 꿈을 쫓기 위해서 브라이언은 지금 한국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브라이언의 나 홀로 방송 어디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걸 혼자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아직 방송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상황. 브라이언이 백화점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영어 강사로 채용할지를 알아보는 시범 수업 시간. 아무래도 좀 긴장한 것 같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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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재미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긴 할까요? 세상에 브라이언 아이들이 겁먹었나 봐요. 아니 또 재미있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번엔 신나는 율동으로 아이들과 놀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도 호응을 안 하네요 원래 아이들이 춤추는 거 참 좋아하지 않나요? 이제는 보는 사람이 더 안쓰럽습니다 얘들아 브라이언 아저씨 좀 따라해주면 안 될까? 이걸 어쩌면 좋아요 완전히 녹초가 된 브라이언 과연 영어 강사 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일단은 제가 본 거로는 아이들의 집중이 약간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시청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거 조금 단순하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의 집중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브라이언 실망했겠어요 항상 긍정적인 브라이언이 웬일로 이렇게 심각할까요? 열심히 만든 방송을 왜 틀 봐주지 않는 걸까요? SNS의 프로그램 페이지에서도 반응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브라이언의 방송을 모르는 한국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알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 방송을 모니터해보지만 모르는 말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카나다에서 브라이언은 방송국 편성일을 지은 씨는 플로리스트 일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 아니 브라이언 그 풍선은 뭐예요? 별난 물건들로 가득한 파티오픈점은 브라이언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는데요 아휴 정말 몸 말리네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브라이언의 나홀로 공연 세상에 저렇게 큰 풍선을 들고 아휴 저게 웬 냄새예요 아휴 게다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브라이언, 이제 안 그럴 거죠? 이제 아내에게 사랑의 풍선을 배달하러 갑니다 브라이언은 이렇게 틈날 때마다 작은 이벤트를 해준다네요 아휴 게시이기 ed Vegas uży 중점은 гарм об DA야 frustmo assistance 계속 분심 스무 hospitalized 먼저 그 vrij 양 itssam จ계 100 Block 어머 깜짝이야 아까 고른 게 이거였군요 이게 Worthy 대신 그녀의 이벤트 할 땐 참 좋았는데, 뭐 이것도 추억이겠죠. 이벤트 많이 많이 하지만 이제 쓰는 돈도 많죠 그만큼 이제 별로 저는 안 써도 괜찮은 돈인데 이제 막 쓰는데 좋긴 좋아요. 그런데 돈도 아끼고 싶고 돈도 모으고 싶고 한데 이쪽 문화는 또 그 날마다 이렇게 행복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한국 사람에게 돈을 모아야 되고 불안은 그 행복한 기본을 돈으로 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소머리 먹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드세요. 소머리 먹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는 왜, 아는 거처럼 키가 있는 것 같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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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그럼요. 지금 너무 너무 배가고 싶어서, 내가 거기서 돈을 받을까요? 네. 수, 수많이, 수많이? 수많이, 수많이? 수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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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모, 리, 소머리, 소머리 국밥 한 개. 한 개 주세요. 소. 이거 어째 불안불안한데요? 휴대폰으로 글자 한 번 보고 간판 보고 이건 그야말로 숨은 그림 짝기네요. 드디어 발견. 자, 이제 주문만 하면 됩니다. 브라이언이 패닉에 빠졌어요. 국밥. 순머리 국밥 있어요? 네. 사면 주세요. 제가. 냄비까지 챙겨왔어요? 여기 포장. 김치 많이 주세요. 김치 많이 주세요. 네. 오케이. 많이 받을 때. maybe I did it. 임신했을 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국밥도 다 사다 주고 브라이언은 정말 좋은 남편이네요. 섹세스. rock and roll. 오늘 두 사람 저녁은 국밥인가요? 어, 근데 브라이언은 파스타의 샐러드. 진신의 소머리 국밥에 배추김치. 식탁 위에 보이지 않는 국경이 있습니다. 무슨 트렌드? first? It's like, 트렌드가 갈비탕. maybe you like there, too. I like 갈비탕. 네. 자, 어디 김치도 한번 먹어볼까요? 국밥엔 김치 파지면 안 되죠. 과연 목소리까지 변하고 그렇게 매워요? 이 부부 식성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랍니다. 두 사람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어딜 가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조카 돌잔친날. 돌잔친날. 그나저나 척아 식구들 다 모였으니 실수하지 말아야 될 텐데. 말은 서툴러도 척하면 척. 부조도 하는 걸 보면 브라이언 한국 문화 잘하네요. 근데 두 분 같은 미용실 다니나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브라이언 부부도 저 자리에 서겠죠? 덕분에 괜히 더 들뜬 하루입니다. 역시 사위 사랑은 장모 맞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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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세요 우리 할아버들이.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어. 할아버지, 동생을 하는 사람인데. 아, 다름이 참고. 그런데 불아이 없는 하람들은 사랑의 요구를 들여서. 네, 네. 어. 옛날에 따라 들더니 하는 소리가 할아버지 친구. 친구 아니다. 그치. 상견례 자리에서 서로 할아버지 한다고 따르드렸는데 나와서 하는 소리가 할아버지 친구. 그러더라도. 할아버지 친구. 할라 친구. 할라 친구. 할라 친구라고요? 그거 말 된다. 어, 뭐. 얘기가 안 통하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도 대충 알아들으니까. 마음으로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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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왕. 브라이언 부부도 슬슬 출산 준비를 할 때인데요. 아, 유모차를 보고 있군요. 근데 이렇게 비싸요. 이런 때에도 용담을 하다니. 아, 유모차를 찍어주는 게. 아, 유모차를 찍어주는 게. 이제 본인에게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이래서 돈을 모아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브라이언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애기는 곧 태어나는데. 여름이 더 많이 만드는 게 생각보다, 그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바닥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뭐하는 걸 하세요? 하는 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becomes 너무 걱정ada. 아, 아, 설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돈을 모아낸. 그리고, 이렇게 돈을 모아낸 후, 그리고, 이제... I can't say exactly February, I want to work and make $2,000 more, right? No, we can't save that money like that. That money? No. 아, 어쩜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요? 진짜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웬일로 이렇게 일찍 나갈까요? 브라이언이 운전할까? 아, 좋아요. 알아요? 일로? 네. 알고 보니 오늘 광고 촬영을 한다는 브라이언. 네. 네.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왔어요. 네. 네. 오, 진짜. 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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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무슨 광고인가 했더니. 네. 도착한 곳은 바로 트랙터 회사. 해외에 수출하는 트랙터라 현지 농부 같은 모델이 필요했다네요. 브라이언이 딱이죠. 자동차 운전이랑 크게 다르진 않다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베테랑 몸부 같은데요. 아주 애교가 넘칩니다. 장모님도 사위를 살뜰하게 챙겨주시는데요. 피부가 약한 외국인 사위 행여나 얼굴 상할까 참 꼼꼼히도 발라주십니다. 브라이언 사랑받아서 좋겠어요. 정말 농사 짓다 온 것 같죠. 브라이언 사랑받아서 좋겠어요. 브라이언 사랑받아서 좋겠어요. 아니 물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뒤져서 찾은 자리라네요. 대전 역으로 향한 브라이언. 오늘은 서울의 한 어린이 방송국에서 면접을 볼 예정이라는데요. 조금 긴장한 것 같죠. 어린이 프로그램 MC 자리를 놓고 오디션을 보게 된 브라이언. 일단 목부터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할까요? 준비되셨나요? 한 번의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브라이언. 오디션 현장에도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러면 부탁한 김에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싱 앤 댄스거든요. 싱 앤 댄스. 어 브라이언 이건 뭐 새로운 막툼인가요? 라운드. 라운드 앤 라운드. 라운드 앤 라운드. 우와. 그 무ρόμ relieve built. 본인 단독 MC로 했는데 우리랑 작업을 하다 보면 조연 밖에 못 할 수도 있어요. 제가וג간 şuan 잘운로드 와보는데 그때 수 브이지만 첫 MC에선 한 경시를 더 부족할 수 있고 그렇게 Questions 많이 가진ад다고 생각하고 아ük Gladbun Paige 자 one guy bluntly тот 부탁한다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넘도ры間 원하시는 게ify 제가 아주 좋으신데 고생하셨습니다. 꼭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한국에서 어린이 방송을 하고 싶다는 브라이언의 꿈 꼭 이루길 기대할게요. 브라이언 씨가 보니까 한국에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무던히 노력을 하시네요. 저는 보면서 브라이언이 아무리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콧노래 부르고 장단 맞추고 난 괜찮아 잘 될 거야 자기 체면하고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참 보기 좋고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삶의 불가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모두가 슬픔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삶을 즐기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과 가족들과 제 와이프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많은 좋은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응원합니다. 근데 이게 또 현실이라는 거는요.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참 어떻게 좀 답답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아기가 나오는데. 그쵸.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한 번 더 올라오는 거예요. 좋죠. 똑같아요. 완전 겐정맨인데. 웃을 수도 아이 괜찮아. 근데 정말 여자 입장에서. 하.. 걱정되죠. 특히 이제. 애기나. 지금 이제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어선생님 같은 거 하고 계시는데. 캐나다에서의 생활은 어땠어요? 거기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일단 느려요. 느리고. 여유롭게. 여유롭게. 그렇죠. 서두르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브라이언은. 비디오 코디네이터라는. 이제 자막 올리고. 뭐 편성표 체크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TV 쪽에서 일했지만. 저는 플로리스트로 일했어요. 맨날. 그냥 여유롭게 꽃 만지고. 사람들도 뭐 빡빡하지도 않고. 이러다가. 여기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생활을 하고 있어서. 왜 한국에 들어가기 시작하셨어요? 네. 결정하셨어요? 왜냐면 한국에. 캐나다 사실 살기 좋잖아요. I was kind of tired of my job at desk. desk job. I was thinking. What can I do? Maybe. I can do my show. But I don't make money from that right now. And Jiyeon said. How about Korea? I said.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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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But then the next morning. I woke up. And I thought. Korea. It's not bad idea. We have time with family. I can still do my show. In Korea. And. No, it's just enjoy life. Another adventure. We love having adventure. 아, 이 말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시는 거 보세요. 새 출발이다 하고 이제 한국에 오시는데. 그래도 우리 브라이언 씨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천천히 살펴볼게요. 한국 어린이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예요? 뭐예요? 한국 어린이들이 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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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과 함께 놀면 새로운 즐거움과 에너지를 제가 봐라요. 제가 더 동심을 찾아가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의미있고 재미있거든요. 아니 우리 보아연씨 정말 어떻게 하시는지 정식으로 옷도 좀 갖춰 입고 여기선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기 많은 조언들이 나올 것 같아요.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은? 솔직히 제가 보기엔 너무 웃기고 재미있는데 얘기 봐야 되는데 이거 애지 재밌어 할까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쁘로 보자 다른 거 없어요? 네 다른 거 OK, look at this It looks like he's talking That's cool Alberta, you also have a very nice nose 그런데요 나도 미스코와 스스코와 스티커 주세요 Would you like to be Mr. Co's neighbor? Of course then Yeah 브라이언 아저씨 안녕 안녕 브라이언 아저씨 잘 지냈어요 좋아요 Sounds cool Yeah, wow Really cool 이 아저씨들 정말 재미있게 잘 오시네 그런데 이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어린이들한테 잘 먹힐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다 영어로 아시고 자막이 있는데 완전 애기들이 사실 자막을 볼 수가 없어요 일단 어머님의 관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말로 하다가 딱 그런 영어로 한 문장 아니면 간단한 단어 같은 거 가르쳐주면 얘기 보면 좀 더 쉽고 엄마들이 다 알고 보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쵸 조회수가 천을 못 넘기고 있어요 이 정도면 사실은 손해나는 장사거든요 종이접기 김영만 선생님이나 요즘 인기 유튜브 중에 캐리 장난감 이런 식으로 테마가 확실하게 되는데 컨셉을 조금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여기 영어 교육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즐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즐거운 영어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더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답변이에요 저는 교육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즐거운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쇼를 또 진행할 때 보니까 약간 한국말이 좀 가미가 돼야 이게 한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간단한 단어부터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는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해요 하지만 물론 저는 한국어로 더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는 지윤의 가족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험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면 한국 생활이 완전 바뀌어요 엄청 좋아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브라이언 또 빨리 한국말을 배워야 돼요 여기 한국이니까 한국말 배우면요 한국 사람이 뭐가 재미있는지도 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요 어떤 코든지도 그래서 언어는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TV를 보신 분들이 전화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우리 방송국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예, I hope so 한국 매력할 사람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Call me! Call me again! My name is Brian I'll see you real soon 3 3 3 5 꼭 멋진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자가 돼서 곧 태어날 아이에 또 정말 사랑스러운 아빠가 되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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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찾으셔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लि world 50 어 pit 이빙 repeated pige 샴푸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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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